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퍼주니 예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가을이 지나고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번에 퍼펙트 매치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딱 요즘 날씨와 어울리는 노래를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 에릭취의 영분실력적이라는 노래 아시죠? 그 노래를 제가 그대니까 라는 가사를 입혀서 저 예성이 많은 감성으로 표현을 하게 됐어요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후회하는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로서 저만의 감성으로 해석해봤으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